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들려 드리오며 존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타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건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3장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3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초대교회의 많은 모습들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풀어 주셨던 기적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의 사건은 바로 오늘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기적,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기적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의 기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 예수님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베풀어 주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가운데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승천에 올라가셨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능력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의 능력과 기적은 여전히 유효하고 많이 베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기적의 역사심이 특별히 많은 이적의 사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변에서는 자주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반면에 이러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앉아있는 자가 일어나기도 하는 이 기적의 사건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또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는 안되고 저기는 됩니까 그 당시에는 됐고 왜 지금은 안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가운데 또 지금도 남미와 아프리카 가운데는 이적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이유는 먼저는 관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 가운데는 그러면 왜 안 아닙니까 입으로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의 것을 전파했기 때문에 특별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있다는 그 예수의 이름은 교회를 다니나 다니지 아니하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특별한 역사심을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지금도 기적의 역사는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베풀어주고 계실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제 9시 기도 시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하루에 3번 있었습니다 3시, 6시, 9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시, 6시, 9시인데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가 하루의 시작으로 생각했습니다 6시가 6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시라는 것은 9시, 6시라는 것은 12시 여기 나와 있는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특별히 오늘 나오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아무나, 아무 얘기나 하나님께서 딱 두리번 두리번 하시다가 너를 통해서 한번 일해볼까? 이렇게 대충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대화한다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다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봐야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하러 축복합니다 제 9시에 갔다는 것은 규칙적인 시간과 장소를 놓고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꼭 시간을 정해야 돼? 꼭 장소 정해야 돼?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버스 안에서도 지하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기도는 그냥 아무 때나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하면 되지 이런 걸로 마음의 안심을 갖지 마십시오 특별히 오늘 여기서 일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시간과 장소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하차 안에서도 중요합니다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기도의 방법 가운데는 시간과 장소와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쁜 생활 가운데서 그냥 길을 걸어다니다가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밤늦게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와 기적의 역사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잘 알다시피 2절 말씀해 보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오늘 하루만 나온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이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구걸시키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해서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뒀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구걸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가 일평생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앉아있고 구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또 가족이 이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데려왔기 때문에 가족도 없지요 일도 없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또 뿐만 아니라 무시를 넘어서서 부정한 자로 여기면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일평생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곳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런 자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시당했습니다 그 일평생 삶이 늘 부정적이었을 것이고 희망이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남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라고 생각했고 덕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으면 돈이라도 내가 생길 수 있겠지 안진뱅이라는 마음으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일평생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안진뱅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마음과 몸이 다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에 많은 내 외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대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내 주변에 혹시나 이 안진뱅이처럼 몸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먼저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 먹게 된 이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 이적을 베풀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두 번째 여기에 사실 이 4절의 짧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주목하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피로에 주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때로는 걸어가다가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갔을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선한 사마리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제사장과 바리세인도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니 선한 사마리아니 그를 주목하고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없는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면서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하다는 것은 관심 있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그 사람을 향해서 맞춰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관심을 가지며 한번 쳐다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 깊게 주목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드시 상처가 있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먼저는 그를 바라보고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한 자들을 주목할 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 마음을 그에게 쏟을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로므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를 향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뭔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도와줄 거니까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아파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도와줄 마음도 없으면서 나 좀 바라봐 라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것은 너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너를 도와주고 싶다 이 마음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 적극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손 내밀면서 우리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함께 한번 힘을 모아보자 라는 그 의지의 결단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여기 성례동에 있는 주민센터 복지팀장님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는데 복지팀장님이 저를 만나면 복지팀장님이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이 성례동에서 뭔가 필요한 일들을 계속 얘기하겠죠 그러면 듣고 만약에 잊어버린다 그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누는데 연말에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이 팀장님이 나름대로 애를 쓰더라고요 애를 쓴 것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누구 도와줄 때 많이 했던 그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금통에 동전 모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도 십실밭 동전 모아서 함께 연말에 좋은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듣고 끝나버리면 아무 일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같이 한번 해보자 나를 한번 바라봐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의 마음을 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목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바라보라 내가 함께하고 싶다 이 마음의 표현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게 될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어?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해줘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따가 나와한 6절 말씀을 통해서 금과 은을 물질을 주려고 나를 바라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을 대피하고 있는 이 상처받은 사람을 대피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는 아 이 사람이 나를 돈을 주려고 하나 이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진정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주겠지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지금 알라시피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으면 그 안진뱅이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구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됐을까요 가만히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안진뱅이가 자기가 원해서 성전 미문에 와서 구월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까 있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메고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뭔가 자기가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시내를 걷다 보면 또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 꼭 안 좋게만 안 봤으면 좋겠지만 그들을 이용해서 또 배불리기를 원하는 또 나쁜 사람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돈을 줬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돈 준다고 그 안진뱅이의 인생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돈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목하여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갔던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먼저는 그가 기대했던 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뭐하는 거야 돈만 주면 되는데 돈은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게 뭐하는 일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육체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그 전인적인 그런 삶을 살리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되시고 힘되시고 능력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를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있어서 필요했던 돈이 아니라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그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고백과 선포를 베드로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입니다 예수 그리스가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앞길 가운데 진정한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구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가 온전히 임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이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또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로 말미아와 내가 회복이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었던 것처럼 힘과 능력과 치유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로 너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요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줘야겠습니까 돈을 줘야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명예를 줘야겠습니까 교회가 줘야 되는 것들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것은 바로 진정한 힘과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로 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돈만 줬다 그러면 잠깐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성례동에 어른 이웃들을 저희가 섬기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 조건 달지 않고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놓고 교회 오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그들의 전인적인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로가 임할 때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로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로를 또 줄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건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모든 백성이 그 건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에 가면요 놀랍게 여기더라 이런 표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역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람을 느껴야 되는 그 일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그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만났던 내가 도움을 줬던 예수 그리스로 이름을 증거했던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맺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이 세상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로 나눠주기 위해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로 증거하고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능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것들을 맡기며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기도할 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며 안준뱅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로가 온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로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로가 온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로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로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로 진정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로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자리 잡았을 때 또 많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로를 또 증거하고 보여주고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로 안에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한 피로를 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로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을 때 우리 안에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회복이 될 줄 믿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진정한 힘드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 하오니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로만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로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으러 말미암아 힘없고 능력없고 해결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주변에는 아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주목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다가가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런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중고하며 기도하며 집중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 안에만 은혜 안에만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를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셨던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기도하는 자다 주목하는 자다 다가가면서 뭔가 피해를 채워주려고 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상처받고 힘없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어떻게 해야 저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피로를 채울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힘과 능력과 우리의 전부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를 필요해서 힘들어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그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가 우리의 전부 되어주시며 예수 그리스가 힘드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눠주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교통 감사합니다.